Q. 쇼미의 성격 그동안 쇼미 나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왜 또 나온 거예요? 항상 나올 때마다 평균적으로 저번 시즌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쇼미에서도 냈었던 것 같은데 개인 무대가 너무 고파서 너무 해보고 싶어서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준비되시면 멋있는 무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아 뭐할까 진짜 기대된다 Let's go! 철학자 구, 구, 구 Let's go! 어 너 혹시 기억 알았어? 어쩌다가 일하게 된 기업에 어떤 분이 물어봐서는 알았어 소리 쉬어 올해 목표가 뭐예요? 내 정말이지 그런 게 필요한지조차 몰랐어 지금 저 랩하고 노래 하루하루 뻔해 그게 싫은 안 뻔해서 사나 봐 즐겁게 그게 여기까지 오게 이런 가사를 적게 하나봐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나 봐 전에 난 바보 같은 나이 아닌 그냥 바보 마치 테이크 원의 과거 랩네임같이 너의 풍면같이 살아 정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할 수밖에 할렐루야 팬 여러분이 맨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걸 아세요 힙합은 월럽 가르쳤으니까 할게요 사랑 모여봐 같이 할 사람들이 당장 잘한다 당장 우리 거기서 봐 정하율 시간장서 極 Floric 까먹었네 나는 거의 여호가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랩하자고 우리 약속 장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랩하자고 우리 약속의 장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rap하자고 우리 약속 알패 올패 흠 잡을 데가 없네 오늘 되게 좋았어 깨끗 잘한다 기준도 깨버린 것 같아 높게 잡은 기준도 이제 내려와 이제 빨리 되게 멋있는 앨범도 진짜 많이 내고 행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었는데 오늘도 너무 잘 본 것 같아서 자기 목소리를 잘 알고 잘 쓰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